최다 구성입니다. 제일 많은 구성으로 오늘 가져가시는 15봉. 중량으로 따져보니까 3.35kg. 무겁다. 2월에 이 구성 딱 한 번이에요. 네. 딱 한 번은 상방송이니까 기다리셨죠. 아이들 봄방학 간식으로 그저 이만한 게 없으니까 오늘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. BBQ는 뭐 치킨 대학이 또 있죠. 워낙에 석 박사 연구진들이 레시피와 노하우로 해서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자 여러분 이 BBQ인데요. 지금 보시는 이 구이가 뭐냐면. 이거 혹시 그 귀하다는 안심. 자 여러분 이게 안심이에요. 속 안심. 한 마리 한 50g. 딱 두 쪽 밖에 안 나오잖아요.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. 얘가 여러분 통째로 아예 통살로 들어가 있어요. 아니 뭐 갈거나 이 고기 저 고기 성 끈 게 아니라 통살로 들어있으니까 그 결결이 씹히는 느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탄더라고 하는 치킨 속 안심이고요.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게 바로 닭가슴살. 닭가슴살이 지방이 좋고요.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맛이 좋아요. 역시나 통살로 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이렇게 저 살 결결이 이게 다 살아있잖아요. 보세요. 다 살아있죠.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닭가슴살인데도 불구하고 퍽퍽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. 이게 갈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. 통살로 치킨 속 안심과 이렇게 닭가슴살과 강적으로 만들어드렸죠.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순살 치킨 너겟까지. 저희 아이가 이거 잘 먹더라고요. 아니 애들 밥반찬으로도 그만이고요. 뭐 어른들도요. 이거 하나 있으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렇죠.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좋은 기름에 둘러가지고 이거 살짝 구워내시면 되는 거고요.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딱 이렇게 돌려주잖아요. 한 15분 정도만 조리를 해주시면 금방 조리가 되는데. 이거 보세요. 지금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. 이게 바로 텐더입니다. 텐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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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결은 뭐세요. 이게 결이 다 살아있죠. 세상에. 그리고 이게 결이 안쪽에서는 촉촉하죠. 겉에서는 와자작하고 굉장히 바삭바삭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. 저희가 아예 저 이거 배송되는 상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상자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요. 이 안에 여러분 총 15봉이 들어가는데. 따로 들어가 있어요. 이거 한 팩만 저희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250g인데 텐더를 BBQ 매장에 가셔서 여러분 주문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비싸더라고요. 이게 한 500g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한 2만 원 이상이에요. 2만 원 이상. 그런데 여러분 이거 중량 250g씩 해서. 자 이렇게 해서 아예 통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. 아니 정말 얘가 두툼한 게 이만큼이 들어가니까. 이거 하나 정도면 뭐. 이거 하나 보세요. 진짜 크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아예 그냥 여러분 이 텐더. 소관심이 그대로 통째로 딱 들어가니까. 네. 이거 가지고요. 여러분 에어프라이어도 좋습니다만. 어머 진짜. 기름 온도 딱딱딱딱딱했어. 이야 이렇게 해서. 이야 이래가지고 앞뒤로다가 떼굴떼굴 굴려주시면. 파삭파삭하면서도 집에서 간편하게. 그리고 내가 기름을 봤으니까요. 안심이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이렇게 저 기름 여러분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. 한 반 정도만 잠기게끔 해서. 여러분 싹 해주시면요. 여기 보세요. 오 맛있겠다. 벌써 익었어 벌써 익었어. 자 이렇게. 금방 똑딱해내죠. 아마도 저 배달 시켜 드시는 것보다는. 시간상으로도 훨씬 더 빠를 거예요. 아니 너무 좋죠. 그리고 진짜 이거는 애들이 엄마 치킨 먹고 싶어.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딱 하면 되니까. 네. 자 요거 저. 한번 좀 맞춰 한번 보세요. 그거 뜨거우니까. 아니 그리고 소스를 드리잖아요. 저희가 열다섯 봉을 드리니까. 이렇게 묻혀가지고. 진짜 결이. 음. 혹시 너무 재밌어 하여튼. 이게나 진짜 많으니 할מה 어디서 있는지. 아니QL wszystk Weise.